연애는 6년, 결혼한지는 2년이 됐다는 손 씨 부부. 오랫동안 연애를 했기 때문에 남편에 대해 잘 알 거라고 생각했던 손 씨는 결혼 후 남편의 처음 보는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더러워도 너무 더러운 남편 때문입니다. 손 씨의 남편은 집에서 속옷을 전혀 입지 않고 생활하고 샤워는 5일에 한 번씩만 한다고 하는데요. 그마저도 한 번 샤워를 하러 들어가면 컵라면이 익는 시간인 3분도 안 돼서 샤워를 끝낸다고 합니다. 집안일을 아예 하지 않는 건 기본에 지저분함이 몸에 뵌 남편 때문에 이제 부부관계까지 꺼려진다는 손 씨. 그녀는 이 난관을 어떻게 하면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채팅창 난리가 났습니다. 들으라 이러면서 말이죠. 이게 말이죠. 5일에 한 번씩 샤워를 한다. 이게 여름 얘기인지 겨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위생 상태라면 왜 연애할 때 몰랐을 것인가. 어쩌다 이렇게 결혼까지 하게 된 것인가. 두 사람이 연애를 6년간 꽤나 길게 하기는 했는데요. 장거리 연애라서 자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손 씨 집안이 굉장히 엄했던 겁니다. 그래서 외박이 안 됐기 때문에 단둘이 6년 만나는 동안 1박 이상 여행을 간 적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밖에서만 만났는데 그때는 남편이 멀끔하게 잘 차려입고 나왔고 또 냄새가 난다거나 더럽다거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데이트할 때 향수를 굉장히 많이 뿌리는 편이긴 했는데 그게 혹시 냄새를 감추려던 거였던가 싶기는 한데요. 아무튼 연애할 때는 아주 평범한 20, 30대 남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냥 강렬했던 향수 냄새. 그게 그냥 당의정처럼 쓴 약을 딱 감싸고 있던 거예요. 있던 거예요. 만약에 6년 연애할 때 그런 더러움을 알았다면, 냄새를 알았다면 안 결혼했겠죠. 결혼하지 않았겠죠.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일단은 집에 있으면 벗고 다니는 거예요. 속옷 입지 않고. 사실은 왜 속옷을 좀 입어라, 왜 안 입느냐 하니까 모든 남자들은 집에서 이렇게 벗고 다닌다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다고 해요. 학교 사장님은? 왜 벗고 다닙니까? 그러니까요. 춥게요. 남자들 다 그렇게 얘기한다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얘기도 했고 그래도 속옷 좀 입어라, 보기 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뭐냐 하면 사파 잘 그려놨는데 돌아다니는 자리마다 털들이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안 돼. 더럽습니다. 움직이는 곳곳마다 채모들이 남아있어서 그걸 보면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고통스러워하고 정말 더러웠다고 합니다. 소장님 내담자 중에도 이런 고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혹시 계신가요? 집을 청소하지 않거나 위생관념이 없는 분들은 많아요. 왜냐하면 중증에 우울, 기분 장애라든가 불안장애 이러신 분들은 사실 에너지가 없고 우울하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울증 같은 거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꼭 집을 청소하거나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드리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 남편은 또 그건 것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마냥 행복해요.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조금의 문제의식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이 샤워는 얼마나 하냐 그랬더니 샤워는 뭐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자주면 5일에 한 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요. 난 부인이 정말 냄새 나서 못 살겠고 머리도 다 떡져 있고 너무 싫으니까 샤워 좀 해라. 그러면 아니, 나 냄새 안 나, 냄새를 맡아보면서 나 3일은 더 버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럼 우리 연애할 때는 어떻게 샤워를 했어? 그랬더니 난 그때 자기 만날 때만 일주일에 한 번 연애했지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샤워도 드문드문하지만 하드레드 3분 만에 한다. 팀장님이 예전에 군 생활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보통 훈련소 같은 데서 몸만 담그고 나오고 이렇게 하기는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도 비누로 잘 닦았어요, 그래도. 닦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애할 때 향수냄새 난 게 맞습니다. 며칠까 씻지 않다가 가볍게 씻으니까 냄새가 나죠. 향수를 뿌렸던 건데. 그런데 이제 여성이 더 이해 안 가는 거는 이분이 샤워하는 지 지금 3분 걸렸다고 했지 않습니까? 3분 걸린다는 얘기는 겁나면 끊을 시간. 그리고 양치할 시간이 3분이거든요. 그런데 언제 머리를 감고 해요? 그런데 물어봤어요. 그럴 때 뭐라고 했냐면 샴푸를 머리에다가 거품이 나지 않습니까? 그걸로 온몸을 싹 닦는 거예요. 끝나는 게 뭐라고 말했냐면 샴푸를 머리에 붓고 거품이 내려놓은 걸로 샤워하면 금방 끝나. 헤헤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거 닦다구리인데, 그거. 그렇죠. 우드피커. 닦다구리가. 그러니까 이건 놀리는 거예요. 미안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웃으니까 여성이 볼 때에는 정말 한심하다. 그 생각 같겠죠. 그러니까 이제 샴푸와 바디 샤워를 동시에. 샴푸만 가지고 다 한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죠. 그 얘기잖아요. 전략은 되겠네요, 비누가. 아, 이제 중요한 거.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 수는 없는 거죠. 직장을 다닙니까? 문제는 이 남편이 프리랜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나마 만나는 사람이라고는 이 가족인 손 씨가 전부였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더 씻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남편은 양치도 안 합니다. 이 양치는 이틀에 한 번씩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손 씨가 뭐라고 하면요. 어차피 일하면서 뭘 계속 집어먹을 건데 그럼 그때마다 닦아? 이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한다고 합니다. 박 변호사님,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더럽습니다. 좀 더러운데 정리를 좀 해드리면 집에서 속옷을 입지 않고 있고요. 재택근무를 또 하면서 벌거벗고 있겠죠. 벌거벗고 일을 하는데 남편이 외출할 때 정도만 속옷을 입는다고 합니다. 하긴 해보니까 남편의 속옷이 한 4개 정도 있대요, 개수가. 보통 사람은 40개도 있을 수 있는 4개 정도 있다고 하고. 이뿐만 아니라 또 문제는 서재에서 일을 하는데 서재가 돼지우리 같다고 해요. 서재에서 저런 사람이 기본적으로 씻지도 않는 사람이 정리는 안 한다고 봐야 할 것 같고 그냥 일해놓고 그대로 방치해두는데 좀 충격적인 게 손톱, 발톱은 또 깎아요. 그건 깎는 것도 놀랍게 깎는데 깎아놓고 더러운 모습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둡니다. 코푼 휴지라든지 발톱, 손톱이 온 데 방으로 돌아다니고 있고 가만히 놔둬보니까 가간이라서 결국은 손 씨가 또 청소까지 해주는 더러운 사람입니다. 진짜 사파도 진짜 더럽게 그려놓는 게. 너무 사실적으로 그려놔가지고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사파도 그냥 그렇다고 그냥. 아, 말도 안.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각색했어요. 잘했다는 말씀이 완전히 또 특정될 수 있어서.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이 얘기를 전해드리면서도 약간 의아한 것이 저렇게 되면 야, 이게 부부관계도 참 이게 그렇던데. 그런데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가장 그냥 지저분한 거.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더러운 것도 풀었어야지만 유생증이 문제가 뭐냐 하면 거실 화장실하고 식탁으로 거의 붙어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남편이 용변을 볼 때. 안 돼, 안 돼. 화장실 문을 열어놓고 용변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아내분이 밥 먹을 때에도 화장실 열어놓고 응가도 하니까. 안 돼, 안 돼. 세상에 이게 밥 먹을 때 밥맛이 나겠습니까? 지금 식사하고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런 거예요. 왜 용변을 볼 때 문을 닫지 왜 열어놓고 하느냐. 이렇게 항의할 거 아닙니까? 더럽게도 하니까. 그랬더니 남성이 뭐라고 했냐면 문을 닫고 응가를 하게 되면 참 냄새에 갇히는 게 싫다. 그럼 지는 괜찮고 문 열어놓으면 응가 냄새는 와이프는 어떡하라고. 정말 이 남자, 이거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는 남편을 보니까 이 아내가 있던 적마저 떨어지는 적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상황인 것 같은데요. 소장님, 이게. 아니, 그런데 저는 이게 좀 사연이 좀 그런 것이 연예 기간이 6년이었는데 아무리 장거리 연애라서 자주 못 봤다고 해도. 이렇게 엉망진창인 걸 몰랐을까요, 이거? 안 살아봤으니까 연애는 장거리 연애인데다가 같이 여행을 가거나 그런 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봤더니 정말 다른 사람이에요라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지저분하면 진짜 저 얘기도 하기 싫은데. 이 사람들 이제 여자로서는 참다 참다 화장실 문제에서는 도저히 못 참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자 화장실을 쓰기로 했는데. 그래서 조금 해결이 되나 보다 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이 화장실 청소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벌레, 한 2, 3일에 한 번씩 해야 되는 화장실 청소를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자는 진짜 너무 괴로운 거죠. 그래서 좀 제발 청소 좀 해. 이러니까 남편이 어머, 괜찮은데 왜 이렇게 작작해. 네가 너무 더 이상해.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겁니다. 진짜 너무 싫다, 진짜. 아니, 그런데 일단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우리 변호사님, 소장님, 팀장님인데 기혼자 씨인데. 어떻게 배우자분들과 이거 좀 합이 맞으십니까? 그게 이제 사실은 그런 범위가 있거든요. 최소한, 최대한. 그런 벗어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대부분 이해를 하죠. 약간 깨끗한 사람이 있고 약간 상대적으로 좀 지저분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사람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정도가 되면 이건 사실은 이야기가 상당히 높고 아마 대부분 부부가 또 비슷해집니다. 내가 좀 깨끗하더라도 상대편이 조금 그러면 아주 하향 평준화가 딱 되면서. 접점을 찾게 되나요? 그 접점을 찾으면서 또 한쪽은 또 좀 깨끗해지고 똑같이 삽니다, 부부가.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모르신 말씀. 말씀하세요, 말씀. 저는 이제 저희 남편은 깔끔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보다 생각, 저는 털털해서 사실 약간 지저분한 남자하고는 저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때문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정도는 저는 진짜 난 이 정도는 못 살. 그런데 이 정도면 나 집 나갈 것 같아요. 그 점에서 같이 못 살 것 같아요. 아니, 그런데 진짜 소장님 말씀처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산다면, 이 기자, 이걸 어떻게 살아? 진짜 나도 싫은데, 진짜. 손 씨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 남편은 싫지도 않으면서 스킨십은 또 엄청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 씨는 사실 남편이 입만 열어도 냄새가 나기 때문에 뽀뽀조차 하기 싫은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스킨십을 아예 거부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우리는 부부인데 부부관계도 없고 스킨십도 안 할 거면 도대체 왜 결혼 생활을 유지하냐면서 나는 아이도 갖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거부하면 아이도 안 낳겠냐는 거냐면서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온 겁니다. 이 손 씨가 정 스킨십이 하고 싶으면 좀 씻고 깨끗하게 와라, 이렇게 하자. 그건 또 싫다고 했다고 합니다. 팀장님, 이러면 말이죠. 저는 또 그런 생각까지 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무슨 성장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나 싶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집안의 내력은 아니겠지만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이 여성분이 이혼 얘기가 나오니까 도저히 안 됐다 싶으니까 시집에 찾아가서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남편 얘기를 하면서. 하면서. 청소도 하지 않고 씻지 않으니까 어머니가 좀 얘기를 해 주세요. 그랬어요. 당연히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성 말을 안 들으니까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걔 원래 그래, 그냥 냅둬. 스트레스 받잖아. 아니, 특이합니다, 이 어머니. 그리고 남자들 다 똑같아. 똑같은 사람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굴 만나도 다 똑같으니까 너가 그냥 동생 하나 데리고 사는 걸로 참고 그냥 살아. 이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내가 볼 때는 그 아들의 그 엄마, 이게 모전자전으로 볼 수가 있나요? 문제가 있는 집안의 말씀.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이 진짜 들어서 못 듣겠다고 지금 막 치면.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별별 상담사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자. 이거 이혼해야 됩니다, 박 변호사님. 법적으로 따져보면 이혼을 하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 얘기 필요 없어. 안 돼요.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너무 더러워서 이혼하는 경우 제가 본 적은. 판사님은 사실 수 있겠습니까? 본 적은 없는데 저 사파를 증거자료로 대출한다면. 좋은 방법. 판사님도 조금 독려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본 적은 없습니다. 더러워서 이혼하는 경우는 제가 보기는 어렵긴, 되게 어려운데. 그런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스킨십을 하자고 또 요구하고 이런 부분들. 또 성관계 같은 것들을 거부하는 것. 그런데 이건 사실은 또 아내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또 이유가 되잖아요. 너무 더럽기 때문에 못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이혼 사유는 아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판사님은. 판사님한테 사파를. 발톱 깎은 사파를 보내주신다면 판사님도 동료를 하실 것 같습니다. 동의하실 겁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우리 팀장님부터 짧게 코멘트를 해 주시죠. 이 사항에 대해서요. 이 사항에 대해서 여성분이 사실은 이혼하는 게 맞다고 보네요. 왜냐하면 여성분도 병 걸릴 수도 있어요. 위생적으로. 남성도 그렇고. 왜냐하면 너무 더러우니까.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이혼 안 한다고 하면 이런 방법도 괜찮아요. 욕조에 끌고 들어가서 욕조에 뉘인 다음에 시원한 물로 그냥 머리서부터 확까지 그냥 씻기면 어떨까요? 알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여러 부부들을 만나보잖아요. 그러면 노력을 잘 사람을 이혼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싫어도 너무 싫으면 그 노력이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살면 이 아내는 이 남편이 정말 싫어질 거예요. 인간으로 싫어질 거예요. 차라리 우울증 같은 거라서 이유라도 있어서 지저분함이 좀 맞는데 헤헷, 헤헷 이렇게 이러면서 이러면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 혼자 있어도 깨끗해야 되는데 아내를 배려해야 하는 마음으로 좀 깨끗해지지 않으면 잿빛 미래입니다.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님 오늘 사연은 약간 지나치게 극단적인 경우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배려심하고 이런 게 부족한 것 같아요. 가장 궁극적으로는 게을러요. 매우 게을릅니다. 무리 없습니까? 발톱을 깎았으면 버려야죠. 당연한 거거든요. 그 게으른 게 배려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아내 입장에 되게 힘든 거예요. 고치세요. 빨리 고치세요. 알겠습니다. 더럽게 살라고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같은 반응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너무 열정적인 반응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데 시스정님은 수도세 아껴서 향수 산 거였네 하셨고요. 라돈님 지금 만두 먹고 있는데 입맛 다 떨어지네요. 오태규님 자고 있을 때 물을 끼얹어버려요 하셨고 또 삽화가 역대급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솔메님 JTBC 삽화 작가 상 하나 드려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이건 뭐 이구동성으로 다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